4인분인데 다 해야되죠? 4인분인데 다 해야되죠? 240g이면 나 바보고 먹을게 그게 많진 않아 보이는데? 그래 너도 먹을거야? 응 아 바보고 나 바보고 이도 바보라고? 아잇 이게 또 불거 아니야 엄청 멍붕? 잘 들어가면 얼마 안 먹네 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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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눈이 와서 그런가 엄청 어두워 보인다 그러게 이게 뭐지? 열어봐야지 알아 아 이게 오징어족 이게 오징어족인가? 단다 로그를 아 hoor 이거 꼴뜨기 꼴뜨기 자 처럼 주인공 너무 맛있는데? 내 취향은 아니야 김치 이거 먹었어 내가 좋아하는구나 녀석 남자 집사2.1은 남자 집사2.1은 남자 집사2.1은 물을 좀 부어줘야 되나? 그래 누군지가 아니라 죽인가? 나는 호라이 하나부터 어우 뜨끈뜨끈해 꼬뚜기 꼬뚜기 완전 어떻게 눈이 보여 여보 누룽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나도 난 그래도 은혁 먹었었는데 어우 완전 좋다 앗 뜨거 이거 가시가 있어서 이거 잘 발라먹어야 좋다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안 발라줘 그냥 먹는 건가? 다? 그럴걸? 뼈쟤 먹는 걸걸? 그런 거? 뼈쟤 먹는 건가? 뼈쟤 먹는 건가? 언제 가시가 이렇게 이렇게 오늘 먹기가 너무 힘든데? 여보 비주얼부터가 못 먹게 생겼어 나는 먹어볼게요 아우 녹다가는 기준이 없어진다 깨끗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아닌가? 왜? 맛있어 맛있어? 뼈쟤 먹어도 될 거 같아 잘 씹어야 돼 잘 씹어야 돼 근데 조금씩 먹어야겠다 짜다 가시가 안 찔러? 응 안 찔러 진짜 딱 잘 부르네 우리가 먹으면 2인분이야? 우리가 먹으면 2인분이야? 진짜 죽을 통했어 어제는 그냥 먹고 한숨 자고 나니까 괜찮아진 거야 진짜 낮에 안 그랬으면 진짜 오죽하자 밖에 못 먹겠어 응 맛있어 먹어봤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큰데? 이게 한마리인가? 이게 한마리인가? 응 부담 시려? 응 호라이 안 먹어? 응 고추 맛 고추 맛 고추 맛 옛날에 할머니가 조깃찜 해줬던거 있었거든? 응 그거 맛이 아주 비슷해 조깃찜? 응 조깃찜 고추 맛 물음 떡볶이 맵네 매워? 아 시작이 된 거구나 참 스마트한 세상이요 오 매워 이거 맵지? 잘 떼다도 다 됐다고 휴대폰으로 알려주세요 더 먹을거지? 더 먹을거지? 응 더 먹어야 돼 이건 빨리 물을 흙수해버린다 그렇게? 더 먹을까? 오징어소 젤리키라 국밥에도 먹어야겠다 좋게 맛있겠다 야 대파 바다 와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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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아라 안전소년이 맺고 있어 자꾸 코로나 아닌데 아닌지 코로나였던 거 아니야? 열 없이? 땅딱 그렇게 거짓 먹었어 땅이 맺혔어 호라이 안 먹어? 먹는 거 욕구 떡 좋아 오징어졌또 이렇게 잘게 한 게 좋아 좋습니다 콤벨 풀었던 거로 콤벨 죽 먹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본죽감이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다 장조림 장조림 먹고 싶다 만들어야 돼 이도 잘 먹어서 장조림을 고기 이거 까륵이 너무 많긴 하다 안 돼 왜 나 배가 안 부르지 고기 금방 배고플까 또? 응 아니 배가 안 불러 큰일 났네 세지 않고 씹었네 응? 세지 않고 먹었어 흰 응 맛있어 더 먹어도 돼? 나? 더 먹어 아 여보 조금 뻗어? 볼 때 응 너 몸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너 김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너무 먹나? 진짜? 아니야 뭐라 아니야 야 엄청 먹는 유튜버들은 어떻게 살이 안 칠까? 난 정말 신기해 부러워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하겠지 샷은 운동에도 안 빠지네 샷은 운동에도 안 빠지네 체질이지 체질 한번 더 맛있고 매콤한 식감도 안 빠지네 너랑 같이 먹으면 Lake만 안 빠지네 그러면 안 빠지네 안 빠지네 그래서 안 빠지네 네가 다시 한 번을 가질 수 있는 거 진짜로 거짓말 너는 안 빠지네 내가 왜 안 빠지? 입에서 떨어졌어 홍디에 밥 한풀 홍디에 밥 한입 식당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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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지도우니까 술이 달어 너 아빠 계속 잤거든 딱 1월일부터는 음.. 찼다 맨날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혼자 조심하고 혼자 다지 말고 아 진짜 살 많이 찐 거 같아요 그리고 혼자 약속 깨고 아니요 이번엔 진짜야 그리고 또 이런다? 아 그래 살까지만 먹자 진짜 아니야 나 몰라서 그래? 응 이번엔 진짜야 아 아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여보는 다지 물 안 해? 근데 안 지지도 아니까 아 진짜 할 거야 아 건강 생각해서라도 해야지 음 음 어우 땀난다 먹으니까 어우 잘 먹었다 음 맛있어 언제 언제 아휴 오늘은 눈이 엄청 많이 폭풍으로 내리군요 눈이 폭풍으로 오고 있어 아파 좋아 슈퍼 겨울 같은데 그치? 응 그러면 между ними 찾 Str 연락 감사합니다.